노래는 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 지금 잘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장단을 배워볼게요. 세마치 장단. 세마치 장단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덩덩덕풍덕이에요. 덩덩덕풍덕. 덩덩덕풍덕. 덩덩덕. 덩이 오른손 쿵이 인소. 덩은 양손 덩덩덕풍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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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 없으신 분이 더 많을 테니까 노래하면서 무릎장단으로 하면서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여기에 아리아리랑 이렇게 한 장단 시작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한 장단 시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쓰리쓰리랑 아리아리랑 다시 한번 시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난 여기까지가 한 장단 시작 아라리가 난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아라리가 난 네 시작 네 그렇죠 네 만 한 장단이에요 네 시작 네 그렇죠 두 장단씩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이렇게 두 장단 시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한 번 더 시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난 네 시작 아라리가 난 네 시작 아라리가 난 네 시작 아라리가 난 네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아라리가 난 네 아라보리 уз 아라리가단 한 장단 시작 아리랑 시절 시작 아리랑 아리랑 한 장단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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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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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음 두 장단 시작 아리랑 음 아라리가 아라리가 낫네 아라리가 낫네 그렇죠 아리랑 음 다시 한 번 시작 아리랑 음 음 아라리가 낫네 아라리가 아라리가 낫네 그러면 네 장단씩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시작 아리아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흐흐흐흐 알알이 까났네 문경세제는 시작 두 장 다니네 시작 문경세제는 문경세제는 시작 문경세제는 웬구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시작 구부야 구부구부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시작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 이루다 눈물이로다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문경세제는 왠고겐가 문경세제는 왠고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구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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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Process 언어 Ensudo アーセーシーだのー もうなぁ ろうなぁ ドーナー 花がって もうなぁ もうなぁ Minですね ドーナー ノ これじゃあ しまめね しっかり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대는 웬 고기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노다 가세 노다 하나 가세 저다리 떳다 지도록 노다 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무릎장단은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장구를 해볼게요 덩덩덕풍덕 덩덩덩 덩덩덩 요거 세번 시작 덩덩덩덩 덩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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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장구 쳐도 노래 아까 한 것처럼 아아아 떨어지는 거가 돼야 돼요 아리아리랑 장구를 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되니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를 신경 써야 돼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아 아 쓰 요거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시작 아라리가 낫네 시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란 내 아라리가란 내 아라리가란 내 아라리가란 내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란 내 시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란 내 아리랑 아라리가란 내 아라리가란 내 아라리가란 내 아라리가란 이게 돼야 돼 니가 낫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라리가란 내 아라리가란 내 이렇게 해 보세요 시작 아라리가란 내 근데 또 이거 신경쓰면 장구가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경세제해는 두 장단 시작 문경세제해는 문경세제해는 시작 문경세제해는 세제해는 여기서 꺾어주잖아요 그렇죠? 문경세제해는 문경세제해는 왠국인 가 시작 왠국인 가 왠국인 가 왠국인 가 왠국인 가 꾸뿌야 꾸뿌 꾸뿌 가 시작 꾸뿌야 꾸뿌 가 꾸뿌야 꾸뿌 꾸뿌 가 꾸뿌 꾸뿌 가 눈물이 로다 눈물이 로다 눈물이 로다 눈물이 로다 꾸뿌야 꾸뿌 꾸뿌 가 눈물이 로다 꾸뿌야 꾸뿌 가 눈물이 로다 로다 도다 가세 시작 로다 가세 로다 하나 가세 로다 하나 가세 로다 하나 가세 저달이 떠따지도록 전하니 닦다 지도로 노다 나가세 노다 나가세 노다 가세 노다 하나 가세 시자 노다 가세 노다 나가세 소다리 떳다 지도로 노다 나가세 소다리 떳다 지도로 노다 나가세 그러면 지금 교과서에는 그렇게 두 절만 되어 있어요. 아리아리랑 다시 제가 한 절씩 해 볼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아리랑 수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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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랑 고겐가 고야 고구가 눈물이 도라 아 넌 다 가세 넌 다 하 나 가세 도라 리 도라 지도롱 넌 다 나 가세 넌 다 가세 넌 다 하 나 가세 네 그럼 연결해서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웅웅 아라리가 났네 운경 세대는 행복했나 구구야 구구구가 눈물이 나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웅웅 아라리가 났네 노나가세 노나가세 저 다리 떡다지도록 노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웅웅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있는 2절 불러봤고요 교과서 없는 거 해볼게요 청천 하늘엔 남별도 많고 시작 청천 하늘엔 남별도 많고 청천 하늘엔 남별도 많고 청천 하늘엔 남별도 많고 요거를 올려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낮춰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이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청천 하늘엔 남별도 많고 이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청천 하늘엔 남별도 많고 청천 하늘엔 남별도 많고 이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어다 보니 만학은 전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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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여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이리여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이리여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내리어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지어다 보니 만합은 천보 내리어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지어다 보니 만합은 천보 내리어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그 다음에 만경창파에 주둥실 등계시자 만경창파에 주둥실 등계 만경창파에 주둥실 등계 만경창파에 주둥실 등계 어기여 차 타두어라 말 물어보자 어기여 차 타두어라 말 물어보자 만경창파에 주둥실 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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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여 차 타두어라 말 물어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약산 동배 진달래 고춘 시작 약산 동배 진달래 고춘 약산 동배 진달래 고춘 약산 동배 진달래 고춘 만경창파에 주둥실 등계 약 06 하늘 한송이 많은 피여도 모두 따라 피네 약산 동배 진달래 고춘 한송이 많은 피여도 모두 따라 피네 약산 동배 진달래 고춘 한송이 많은 피여도 모두 따라 피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참사부터 지금까지 배운 거 6절이죠. 이렇게 다 부르면서 쳐볼게요. 여기 노래가 청천 만경 이렇게 했는데 만경 이렇게 올려도 되고 하는 거예요. 꼭 청천 이렇게 내려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리아리랑 문경세제 노다가세 치어다 청천하늘에 만경창파 그렇죠. 약산 동대예요. 이렇게 다 해볼게요. 조금 빠르게 할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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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아리랑 하늘은 아라리가 났네 청천하늘은 아라리가 났네 쉬어다 보니 만한 근천도 내리어 묵어보니 백사지로 우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흠흠흠 아라리가 났네 만경창파에 두둑실던네 오기여 자 잔두어라 날 물어보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흠흠흠흠 아라리가 났네 약산본들 진달래 보증 한 놈이 한 놈이 피어도 모두 따라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흠흠 흠흠 아라리가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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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냥 세마취 장단 기본만 가지고 해봤는데 요거 기본만 가지고 뭐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뭐 장단을 이렇게 요렇게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장단을 본인이 재미있게 요렇게 만들어 가도 돼요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보면 점심 시간은 아직도 멀었나 내 뱃속 시계는 빨리도 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흠흠흠 아라리바나 났네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해도 되고 장단도 이제 이렇게 뭐 덩 덩 덩 따궁 따 덩 덩 따 덩 덩 따 덩 덩 덩 따 덩 덩 덩 덩 덩 마지막에 덩 궁 따 궁 따 따 따 뭐 이렇게 바꿔서 해도 상관없어요 예 일단 오늘은 기본만 가지고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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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